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022년까지 320억 원을 토입해 파도로 훼손된 포항도구해변을 정비합니다. 수중 방파제 400미터를 설치하고 바닷가 재방을 보강해 임공리 마을의 침수 피해와 추가 연안 침식을 막고 도구 해수욕장 104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 변화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무관심으로 논란이 됐던 항구동 도유지 주차장 매각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매각을 추진했던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모 건설업체는 포항시 항구동 일반 상업용지 7천여 제곱미터를 232억 원에 낙찰받아 세 차례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올 3월 30%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부지 매각 자체를 몰랐던 포항시는 무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동빈대교 건설과 맞물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에 빚었던 만큼 항구동 상업용지 활용을 극대화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가 올 상반기 경주와 울릉 등 4개 시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인사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16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 배수 바뀐 직원을 결격 사유가 없다며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직원 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또 경주시는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하는 등 4개 시군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인사와 계약 등 84건이 적발돼 시정 등 행정처분과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받았습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해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이 내일부터 포항지역에서 재개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과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3해병기동군 병력 등 500여 명 안팎이 참가하는 대대급 재병협동훈련으로 진행되고 상륙돌격 장갑차가 동원됩니다. 한미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설안지 훈련과 공지기동훈련, 수색, 공병, 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최근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여 개 법인 기업을 상대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제조업의 지수는 53으로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7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전망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58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많이 낮았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하면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올라갔지만 철강 경기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들을 한자리에 모아 평가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옆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와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등 세 종류의 개 150여 마리가 출전해 생김새와 털색, 균형미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한국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는 품종별로 가장 우수한 개를 선발해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영덕구는 태풍 피해로 침체된 상가를 돕기 위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개인은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법인과 단체, 가맹점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덕구는 이달 말까지 4억 4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로 발행해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8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유류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화물차의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소폭 확대했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되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경주 하이코와 힐튼호텔에서 30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월드 그린에너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5개 분과정책, 기술세션이 열립니다. 또 한 카타르 태양광 발전 협력 컨퍼런스와 한 몽골 태양광 사업 수주 제안 설명회도 열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